안녕하세요 박대한입니다 오늘 먹을 요리는 여기 어머님이 해주신 제육볶음 그리고 여기 집반찬들 요리 무침이랑 두부, 깻잎, 멸치 그리고 깍두기라고 하나요? 아니면 달랑무? 네 김비였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랑이, 좋아, 설탕, 으깨, Сейчас 1.et cultures 2.고독 3.끝 3.이구독 한잔 2.끼구독 어머님이 세팅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오오오 또 실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맛있게 먹을게요 먹기 좋은 크기가 좋습니다 중독독독 공유 오이쥬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화이팅!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양파 너무 맛있다 divulg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제육볶음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플레이팅까지 신경을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초반에 마이크를 끼는걸 까먹는데 3번의 실수는 없다 앞으로 안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안녕